드디어 찾아오는 간식 타임! 오르시오르시 간식에만 집중하는 타임! 지금 바로 출발해보시죠! 놀토! 나이스! 나왔다! 결과나왔어! 정말 좋아해! 이걸 어떻게 나눠준다는 거야? 진짜 좋아해! 진짜로 준다고? 진짜 좋아하네! 말도 안 돼! 제가 남에 가서 콩국수를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달라요? 면이 달라져! 이거 간식 아니네 오늘! 모시가루! 모시가루로 섞었어! 몸에 도둑했네! 차례가루가 잠깐 먹어봅시다! 시작했어! 와... 진짜 딱인데! 어? 저건 없었는데? 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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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상식으로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 지금 앞에 보시면 콩쿠스가 개인 지금 그릇에 담겨져 있고요! 꽤 양이 많아요! 식사 아니에요? 식사! 은혜롭다! 근데 여기 설탕이 있습니까? 설탕, 소금 있고 기호에 맞게 드시고! 저희 지역은 설탕이거든요! 설탕이에요? 저희는 설탕입니다! 설으고! 섯부에요? 저는 소금이에요! 섯부? 뭐요? 설뿌고, 솥부에요? 저는 소금이에요 솥부? 뭐요? 소금뿌려 먹는다 소금뿌려 먹는다 많이 줄이네 요즘 말 잘 몰라요? 아니 알아듣는데 오랜만에 들어서 이거 먹으면 처음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얼음이 있어요 얼음 원하시는 분들은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지 오늘 함께 할 간식 퀴즈는요 바로바로 친구 OST 퀴즈! 오케이! 알아? 친구 OST 퀴? 아 왜 나올 게 있나? OST를 듣고 드라마나 영화를 마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하네 지난번에는 한국 영화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해외 영화를 해외에 강하지 해외에 강하지 해외에 강합니다 저는 해외에 강합니다 왜요? 왜? 어렸을 때부터 홍콩 영화 핸드윤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엄청 많이 봤어요 좋아하는 OST 뭐 있으세요? 뭐 레미제라블 또 나오는 홍콩 영화 아니잖아요 레미제라블 또? 홍콩 영화? 주정치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OST 몰라요 인디안 아저씨 인디안 아저씨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국 영화보면 되는데 웨스트 앱 뮤직! 근데 동현이는 50센트라고.. 50센트 거 아니야? 아니, 에미넴입니다. 에미넴 파트 정답! 비슷한데, 50센트랑 에미넴 비슷한데. 얘는 못 먹는 게 없네. 우리가... 캐릭터를 잃어가는 건데. 아니, 근데 간식에는 요즘 굉장히 세졌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저게 아닌데. 이제 막 뒤쪽 그룹에 안 묶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쪽 그룹이 누구야?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뒤쪽 그룹이 누구야, 우리야? 한쪽 그룹이 누구야? 되게 자존심사하고 저는 이제 먹는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먹어요. 우리 형 2번으로 먹어, 형. 알아서 2번이야, 무조건. 너도 2번 먹어. 오케이, 문제. 주세요! 세호! 음악 끄세요! 세호! 3! 6시내고 형? 3! 6시내고 형, 아니야? 쿵푸팬더! 쿵푸팬더! 몇 년? 쿵푸팬더 3! 쿵푸하슬! 쿵푸팬더 3! 쿵푸팬더 3! 쿵푸팬더 3! 아니, 이거... 성룡! 쿵푸팬더, 쿵푸팬더! 아니... 성룡, 성룡!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실패! 태호! 정답! 뭐라고? 쿵푸팬더. 허술 아니었어? 한번 오답들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오답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차이나타운 뭐야? 김혜수 씨 나오는 차이나타운? 미국 부인이랑 성룡은 같이 해서... 차이나타운 깜짝이야. 뭐라고? 그리고 나래야. 그걸 또 주워가서... 쿵푸허슬. 쿵푸허슬 아니었네. 그냥 들이켜야지. 아... 저렇게 먹어야지. 아... 한 점은 살아있네. 따라했어. 따라했어. 세우 나가고 형. 형 나가고 나 나가고. 여기는 앵글 고쳐. 좋아. 이 노래의 주인공이 약간... 혜리와도 좀 닮았고. 자, 문제! 갑니다!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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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수백! 1, 수백! 킥킥! 킥킥! 아, 이거 뭐지? 3, 2, 1, 수백! 신! 라붐! 잘라! 라붐입니다. 1, 수백!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소피마르소가 근데 에로베우 아니에요? 에로베우 아니에요? 에? 뭐라고? 에? 뭐? 뭐라고? 야! 에로야. 어이, 깜짝이야! 아, 말려. 말려, 말려! 아, 소피마르소를. 아, 야. 아, 장리를 좀. 종무늬 그립! 한 해가 더 많이 봤어. 종무늬 그립 매니아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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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지금 에이스 존에 한 번도 못 맞히고 있어요. 오! 오! 우리 둘 중에 하나 나가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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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케이! 오! 자, 스리, 투, 동현! 실패!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자꾸 그 여자 작사 실패! 좀 바뀌었어! 동현! 나를, 나를! 해리! 실패! 나를, 나를! 그 남자 작사! 다임, 다임! 동현! 나를! 나를!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뭐라고?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정답! 찍었어, 찍었어! 정답! 찍었어, 찍었어! 잘했어, 잘했어! 정확히 들었습니다. 나래는 키가 옆에서 말리면서 슬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에이스 조언은 3명이 남겨져 있고요, 지금. 세윤 씨만 맞히면 이거 아주 그냥 대단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맞히면 메롱 많이 쏘고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갑니다! 세윤! 세윤! 제일 빨랐어! 대구! 대구! 대구를 맞히면서 올리비아 하셋과 레온 남매가 완전히 지금 무너집니다. 이거는... 남은 인원은 에이스 팀.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지금? 내 힌트 해줄게. 내 힌트 해줄게. 지금 세 분만 딱 나오면 어떤 그룹이 약간 혼성 그룹 느낌이 나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아, 진짜 심상해. 그때 똑바로 들어갔어. 아, 짜증나. 갑니다.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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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대박. 정답! 크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이게 뭐야? 굉장히 팀성식에 맞혔어요. 시성식에 승장을 하는 혜리야. 이 노래 나오는데 정말 아닌데. 축하합니다. 난 이 영화 보다가 깜짝 놀랐어. 너무 충격적이라서 중간에 안 봤어.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 야한 영화잖아. 혼내주세요, 이 영화잖아. 혜리 뭐라고요? 나는 아주 나쁜 소년이에요. 혼내주세요, 이 영화. 이 영화는 19분 영화고요. 혜리가 25살이 볼 수 있어요. 3탄까지 나왔습니다. 애니하네, 이거.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얘기 좀 해줘 봐요. 저희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나중에. 카톡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떨까요?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거든. 미리 얘기해. 안 먹는 사람 없나? 저는 안 먹어요, 사실. 저도 안 먹어요. 콩 안 좋아해. 콩 안 좋아해. 진짜? 야, 전쟁이다. 최고의 혼성 그룹. 전쟁이야. 레옹스. 레옹스. 3, 2, 1, 큐. 어? 딸해. 키 빨랐어, 키 빨랐어. 키. 3, 2, 1. 나래. 실패, 나래. 스타워즈. 스타워즈. 아닙니다. 지금. 주라이공원. 주라이공원. 아닙니다. 주라이공원. 주라이공원. 아닙니다. 나래. 나래. 인디아나 조스. 인디아나 조스. 아니에요. 지금, 지금. 봐봐. 키. 3, 2, 1. 3, 2, 1. 슈퍼맨. 수상. 춘도연 씨의 흰 꿈을 보고. 형이 와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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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